안녕하세요, 우기부기입니다. 중국어의 100일의 기적 80과 대화문 먼저 듣고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너가 한통 낼 차례야. 이번엔 너가 한통 낼 차례야. 여기 지금 까이 션머 션머 러가 나왔는데요 까이 하면 뭐뭇을 해야한다라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러는 어기조사 러로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해야할 시점으로 지금 변했다 라는 뜻이 되구요 뭐뭇을 할 때가 되었다 뭐뭇을 할 차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까이 니 칭크어 러 니 칭크어 하면요 니 너가 니 너가 칭크어 하면요 칭크어 칭크어 하면 한턱내다 라는 뜻입니다 진지엔 워칭크어 오늘은 제가 한턱납니다 라고 할 때 진지엔 워칭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구요 진지엔 니 칭크어 봐 오늘은 너가 한턱내라 라고 하면 진지엔 니 칭크어 봐 너 오늘 한턱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까이 니 칭크어 러 라고 하면 뭐뭇 할 차례가 되었는데 너가 한턱낼 차례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쪼츠 이번은 까이 니 칭크어 러 너가 한턱낼 차례야 쪼츠 까이 니 칭크어 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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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나 오늘 돈이 없어. 哎呦,我今天没钱 이라고 했는데요. 哎呦,我, 나,今天, 오늘,没钱,没有 가 생략이 돼서 그냥没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没钱 하면 돈이 없어요. 没有钱 또는没钱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. 没钱 지금 막 돈 없다고 지금 막 빼고 있습니다. 哎呦,我今天没钱. 아이오, 뭐지인 텐 메이천 哎呦,我今天没钱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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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怎么每天这样啊?太过分了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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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个时候你怎么每天这样啊? 你怎么每天这样啊? 每天这样啊? 这样啊? 이런 모습이니? 이런 식이니? 这样啊? 이런 모양이니까요. 这种形式이니? 이런 모양이니? 你为什么每天这样啊? 这种形式이니? 이런 모양이니? 你为什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过分了。 你怎么每天这样啊? 太過分了。 太過分了。 你怎麼每天這樣啊? 太過分了。 내가 어쨌다고 그래? 돈이 없는데 어쩌란 거야? 我怎麼了? 沒錢怎麼辦呀? 我怎麼了? 沒錢怎麼辦呀? 我怎麼了? 沒錢怎麼辦呀? 我怎麼了? 沒錢怎麼辦呀? 라고 했습니다。 我怎麼了? 내가 어쨌다고 그래? 라는 표현입니다。 我怎麼了? 我怎麼了? 내가 어쨌다고 그래? 我怎麼了? 내가 뭐 어때서? 沒錢 돈이 없어. 沒錢 돈이 없는 걸 沒錢 돈이 없는 걸 沒錢 沒錢 沒錢咬沒飯呀? 어쩌자한 거야? 沒錢하면 沒錢 하면 沒錢 April嫌? 沒錢 沒錢財問題? 沒錢財問題? 솔직히 누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沒錢財問題? 뼈 yen 미친 전묵바냐? 뼈 yen 미친 전묵바냐? 뼈 ICE 인물바냐? 뼈 점 러? 뼈 electrón ㅇ mer이친 전묵바냐? 뼈 전 뼬 러? 怎么办呀? 네, 오늘도 80과 이렇게 배워봤고요. 이렇게 한과 한과씩 나가다 보니까 벌써 80과까지 5분의 4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나머지 20과만 진행을 하면 진짜 우리가 백과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고생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신데요.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기우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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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